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학년 2학기 수학 2단원의 3차시 수학 익힘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3쪽부터 25쪽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4번, 1과 5분의 1 곱하기 3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네요. 자, 보니까 그림이 있죠. 1과 5분의 1이죠. 이게 1과 5분의 1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어떻게 계산할지 방법 1과 방법 2로 나누어 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묶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묶었으니까 1, 2, 3, 4, 5, 6, 5분의 6이 되네요. 그렇죠? 5분의 6이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5분의 6 곱하기 3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5분의 6 곱하기 3으로 바꾼 다음에 5분의 5분의 6, 3, 18 총 18개가 되죠. 18개가 된 걸 대분수로 고치게 되면 3과 5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여기 자연수끼리 묶고 그 다음에 진분수끼리 묶었네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계산한 거죠. 보게 되면 자연수끼리 묶은 것 1 곱하기 3이 되겠고요. 진분수끼리 묶은 것은 5분의 1이 세 개죠. 5분의 1 곱하기 3이 되겠고요. 그래서 1 곱하기 3은 3이 되고 5분의 1 곱하기 3은 5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합치게 되면 3과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4번의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편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편한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그러면은 5분의 1과 5분의 2이니까는 5에다 2를 더하니까 7이 되죠. 곱하기 4가 되겠네요. 그래서 5분의 7, 4, 28이 되고 대분수로 고치게 되면은 5와 5, 25를 빼니까는 5분의 3이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 문제 3과 6분의 1 곱하기 2는 자, 얘를 보게 되면은 얘는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3 곱하기 2 자연수 부분과 진분수 부분을 나누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의 1 곱하기 2를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한 다음에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이 6이 되고요. 그 다음 더하기 6분의 2인데 약분하게 되면 3이고 여기 1이 되죠. 그래서 3분의 1이 되어 합치게 되면 6과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의 경우에는 이 과정을 쓰지 않는다면 바로 이 답을 쓸 수 있을 만큼 쉽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자, 이걸 계산을 했을 때는 가분수가 나옵니다. 그쵸? 가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와 9분의 4를 가분수로 고치게 되면은 9분의 9이 18에다가 4를 다하니까 22가 되겠네요. 그 다음 곱하기 5를 하게 되면은 자, 22가 5개면은 9분의 5이 10이니까 110이 되겠네요. 이걸 대분수로 고치게 되면은 90에다가 2, 18 그러니까 12와 그럼 108에다가 9분의 2가 되겠네요. 12와 9분의 2.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6번. 계산 결과가 같은 것끼리 이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분모분의 분자 곱하기 자연수가 되죠. 분모분의 분자 곱하기 자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자와 자연수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분모가 여기 12가 있고 여기도 12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5, 9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5, 9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1과 3분의 2죠. 1과 3분의 2는 3분의 5가 되겠지요. 3분의 5 곱하기 6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3분의 5 곱하기 6이죠. 둘이 서로 같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계산을 안해봐도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2와 8분의 5를 일단 가분수로 고치게 되면 8분의 8이 16에다가 21이 되겠죠. 21 곱하기 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보게 되면은 4분의 21 곱하기 5가 되네요. 그쵸? 그러면 21 곱하기 10이고 여기는 21 곱하기 5인데 밑에 분모가 달라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2를 곱해주게 되면 2 크기가 같은 분수 우리 배웠죠? 곱하기 2를 해주게 되면은 4이 8이 되죠. 여기는 8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이 10이 되죠. 여기는 10이 됩니다. 그래서 8분의 21 곱하기 10의 형태로 둘이 서로 같다는 걸 둘이 서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우유가 5분의 1리터씩 들어있는 컵이 4개 있습니다. 우유는 모두 몇 리터인가요? 식은 당연히 5분의 1에다가 4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1 곱하기 4를 하면 되겠고요. 이건 5분의 1 곱하기 4가 되니까 5분의 4가 되겠죠. 답은 5분의 4 어렵지 않죠? 다음 8번 보겠습니다. 한 명이 피자 한 판에 8분의 3씩 먹으려고 합니다. 24명 24명이면 한 판 숫자인데 어마어마한 피자를 먹어야 되겠는데요. 자 먹으려면 피자는 모두 몇 판이 필요한가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식은 당연히 8분의 3에다가 24를 곱해야 되겠죠? 자 8분의 3 곱하기 24를 하면 되겠고요. 약분이 가능하죠? 약분을 하게 되면 8로 나누면 여기는 1이 되겠고 24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3은 9, 9판이 필요하겠네요. 9판을 사면 한반 친구들이 다 먹는다는 건데 9판을 사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네요. 자 다음 25쪽 보겠습니다. 9번 한변의 길이가 7과 6분의 1 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둘레는 얼마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정사각형의 둘레라고 했으니까 모든 변의 길이가 같죠.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변의 길이에다가 4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식은 7과 6분의 1에다가 4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7과 6분의 1 곱하기 4를 하면 되겠고요. 이걸 계산을 하려면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연수 부분을 계산하면 7, 4 28이 되죠. 그 다음에 6분의 1이 4개 있으면 6분의 4가 되죠. 그런데 약분이 되니까 여기가 3 여기는 2가 되죠. 그래서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8과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한 건지 알겠죠? 자 자연수 부분과 진분수 부분을 따로 나누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7, 4 28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 6분의 1 곱하기 4를 계산하는데 이걸 약분을 하니까 3이 되고 2가 되어서 3분의 2가 된 겁니다. 자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분수의 곱셈식에 알맞은 문제를 만든 후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10과 5분의 1 곱하기 3이네요. 자 이걸 문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팔 아프겠는데요. 자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쌀 한포대 무게가 10과 5분의 1 킬로그램 일때 쌀 세포대의 무게는 몇 킬로그램 인가요? 라고 문제를 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도 각자 문제를 이런식으로 내보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는 당연히 쌀 한포대 무게 10과 5분의 1에다가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식은 10과 5분의 1 곱하기 3이 되겠구요. 자 5분의 1 곱하기 3의 경우에는 진분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을 따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0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30이 되죠. 30에다가 더하기 5분의 1 곱하기 3은 바로 5분의 3 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30과 5분의 3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0과 5분의 3 킬로그램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잘못 계산한 것을 찾아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쳐 써보라고 했네요. 보니까는 ㄱ, ㄴ, ㄷ 세가지 방법인데 일단 다 봐봐야겠죠. 1과 6분의 1 곱하기 3을 계산하는데 가분수로 바꿨네요. 가분수로 6분의 7이 되고 약분을 하니까 2가 되고 여기 1이 되었죠. 그래서 2분의 7이 되었고 이걸 대분수로 고치면 3과 2분의 1 맞았어요. ㄱ은 맞았고 다음 ㄴ의 경우에는 3과 4분의 1 곱하기 5인데 자연수 부분과 대분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계산했네요. 자 3 곱하기 5 그 다음에 4분의 1 곱하기 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5는 15가 되고 4분의 1 곱하기 5는 4분의 5가 되어서 4분의 5는 다시 1과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니까 16과 4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도 맞았고요. 다음 ㄷ의 경우에는 2와 5분의 1 곱하기 3인데 보니까 보니까 가분수로 고쳤네요. 5분의 1이 되겠죠. 곱하기 3입니다. 자 곱하기 3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5 곱하기 3을 했어요. 5 곱하기 3이 이게 빠져야죠. 그 다음에 5분의 11 곱하기 3 이렇게만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5분의 3 33은 5 6 36과 5분의 3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ㄷ이 되겠고 바르게 고친 식은 써봐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써볼게요. 2와 5분의 1 곱하기 3은 5분의 11 곱하기 3이 되고 이건 5분의 11 곱하기 3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이건 5분의 33이고 그 다음 대분수로 바꾸면 6과 5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학책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